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2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 보다 10억밭 많은 170억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한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태국의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의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굴욕을 맡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에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 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에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8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해역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호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위안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국급 호위함 ffx 배치ii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에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국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국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여건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국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iii 충남함에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국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래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 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할 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자머레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 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한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의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구시보는 54호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호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태세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 자찬했습니다. 54호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 티우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 고 있으며 수직발사관 32세대 사거리 50km인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 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 쓰겠다며 대우조선 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레수왕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폰 아두냐 대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억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에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억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 단 한 척만으로도 54억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외인은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 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 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 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 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 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L이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 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폐류 100T 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피삼 해상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일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 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체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 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 업체들이 슬고 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 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 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 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이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리아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 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백사계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에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 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 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 주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 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 주박물관 문화재 복원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 주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식의 외식의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 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구매는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하루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대초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브라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브라폴리 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브라수소 수입 비증은 44% 포토레지스터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브라수소와 EUV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로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의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에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트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N99.9999999%급에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행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 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살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호아인캠은 2021년 9월 100억 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살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오카공업 TOK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에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을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살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 2023에서 세계 EUV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게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위존도로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산소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nm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불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nm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이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PR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의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PR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 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EUV PR 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문은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라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의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이준36씨는 12일 엔화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 엔일만 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쐈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젤을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들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렘 세계 2위로 둔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렘 전문기업 푸젠지나 JHICC, 랜드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렘과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 이닉스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 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보와 달리 유럽 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 개발하인드 뒤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만 정부가 5만 두쿰의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